한국종합연예인단에서 공연을 해주시고요. 오늘 사연은 영화배우 박철민 선생님께서 맡아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철민 선생님 다시 큰 박수를 한 번 해주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국종합연예인단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도 많이 치시고 아쉬운 노래에서는 따라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공연단에서 합창으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합창단 반갑습니다. 합창단 입단! 합창단 입단!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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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여러분 경계 여러분 정답은 그 손목 잡아 봅시다 조국의 앞마는 뜨거우니 동일잔치 달도하지 않게 아아아아아아 빌리리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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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시민 여러분 경계 여러분 애국의 누군지 합쳐갑시다 행복이 좋아 행복이요 내족이 좋아 기쁨일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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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